아니요 하트 보내려고 네, 저랑 슬기가 94년생 개띠입니다 무스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오산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서 물집 안 잡히겠습니까? 앞쪽부터 쭉쭉 당겨서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다 머리 안 다쳤습니까? 잘 못 찾았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? 땡 수고하셨습니다 자, 갑시다 오오오 살수 살수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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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봐 왕봐 왕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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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빰 빰 빰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고객아 조용히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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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모르겠습니까? 여린씨 네,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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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 나 힐리스 타면서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따가 할 때 잘해야죠 가자 가자 자 jyp 식구들의 열렬한 박수와 더불어 갓세븐 제스 씨가 무대로 난임 어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준효 씨 어머 싫지만은 않은 표현의 표정이에요 어우 예 정말 정렬한 어머어머어머 아우 두 분 사랑 응원할게요 그래요 준효 씨 아 튀길까봐 넘치지 못해 아 튀길까봐 이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세스 소변본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튀길까봐 아 튀길까봐 이빨 꽃이 부른 남자 너랑 꽃이 부른 남자 그대만 기대 죽이래 넌 또 원호해지고 다음 사업을 해석해주세요 닭사업이야? 근데 저희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 한 번 하면 열심히 해야지 나 약속할 수 있어 나 열심히 안 할거야 신경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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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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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계속 이루는 것 같아요. 왜요? 이게 그렇게 어렵나? 이게 어렵나? 새마치. 잘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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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지에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